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4년 3월 학평 가형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다음은요. N이 이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관해서 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빈칸 채우기 문제 나왔죠. 여러분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증명하는 문제는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마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가슴으로. 문제 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얘가 갑을 구하는 거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 빈칸이 없었을 때도 내가 혹시 풀 수 있을까? 좀 심화되는 걸 원하는 분들은 그냥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을까?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고 푸는 것도 연습해보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증명하는 과정이니까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얘 읽지 말고요. 그냥 바로 가나다로 넘어가서 가나다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가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요. 가 부분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식이 나와있죠. 자 가가 있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어. 야 등호 나와있으면 끝이에요. 왜? 등호라는 건 뭐야? 같다라는 거고요. 2 플러스 가랑이요. 여기 등호가 연결된 게 지금 얘잖아요. 얘네 두 개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얘 2잖아요. 얘 얼마예요? 얘 2예요. 그럼 얘 2고요. 얘 2니까 두 개가 쌤쌤이네? 그럼 가가 들어가야 될 건 누구를 계산했다라는 거고 가는 nc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을 계산한 게 가가 됐다라는 거네. 이해됐습니까? 자 등호가 있을 때는 비교해가면서 연결되어 있는 애를 비교해가면서 푸시면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가 부분을 빠르게 한번 찾아 봅시다. 첫 번째. 가 부분을 찾으면 가 부분은 그냥 nc2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합시다. 자 nc2는 2분의 nn-1이고 곱하기 n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n이랑 여기 제곱이랑 약분이 돼서 결국 남는 건 누가 돼요? 그래서 2n분의 n-1이 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그래서 가는 너무 쉽죠? 등호 연결돼 있으면 끝이에요. 엄청 쉬운 거야. 자 나로 한번 가봅시다. 자 나 부분을 봤더니 아이고 뭐로 연결돼 있어요? 등호로 연결돼 있죠 등호로. 그럼 또 비교하라니까. 자 여기에 등호 바로 윗부분이 얘자래요. 얘 얘 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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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 나왔어요 1 나왔어요. 아 얘랑 얘랑 같은 거였구나. 그 다음에 또 1이 나왔어. 어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1 나오죠? nc1이 n이니까 얘 1 나오고 얘 1 나오니까 없어지겠네. 그럼 얘는 누구겠어요? 얘랑 같은 거겠죠 지금.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땐 3팩분의 1 곱하기 나라는 거는 얘 다음 번째가 되겠지. 그럼 나 부분에서는 얘 다음 번째를 숨겨놔서 못 푸는 거야 지금. 얘 다음 번째가 3팩분의 1 곱하기 나라는 걸 깨달았어야 되겠죠. 그럼 얘 다음 번째는 누구겠어? nc3 곱하기 주칙이 있잖아 지금. n분의 1의 3승 형태였겠지. 그래서 아 얘가 누구였을 거고 3팩분의 1 곱하기 나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나는요. nc3 곱하기 n분의 1의 3제곱. 얘를 계산하면 나오는 거고 nc3은 어떻게 돼요? n, n-1, n-2 한 다음에 6으로 나누는데 3팩이 있잖아. 6 하지 말고 3팩이라고 써주는 게 좋았겠지. 3팩분의 n, n-1, n-2 이렇게 됐을 거고 곱하기 n 3제곱분의 1 이런 형태 됐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n이나 여기 3제곱이랑 약간 약분이 돼서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를 봤을 때 이 3팩분의 n은 볼 필요가 없겠죠? 3팩분의 1이니까. 그럼 나 부분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나 부분은 이 형태가 되겠죠. n-1, n-2, n 제곱분의 1. 여기 부분이 되겠지. 자 근데 얘가요. 객관식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객관식은요. 1- 이런 꼴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찢으실 줄 아셔야 되겠죠. 나 부분은 나를 구하는 거야 지금. 자 나는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2였을 거고 제곱을 두 개로 쪼개서 붙여놓은 거야. 전설의 무슨 공식? 전설의 하트 공식. 전설의 하트니까 빨간색으로 해. 전설의 하트 공식. 전설의 하트 공식. 전설의 하트 공식. 됐어? 자 그럼 얘 왼쪽 거 하니까 얼마가 되고요? 1-n분의 1이 될 거고. 오른쪽 거 하니까 1-n분의 2가 돼서 나 부분도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뭘로 가요? 다로 갑시다. 다. 자 다 부분으로 가면 자 이런 식이 나와 있고요. 아휴. 등으로 연결되어 있네.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앞부분 보지 말라고. 찾지도 마. 이 앞에 같이 있던 얘가 다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는요. 3-다 라고 돼 있고요. 그럼 우리 얘 등식만 풀어주면요.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다 부분으로 넘어가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다 부분은 뭐였냐면요. 1 플러스 2의 0승분의 1 플러스 2의 1승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런 형태. 여기에서 플러스 어디까지 가냐면 2의 n-1분의 1 이렇게까지. 자 그럼 여기서 따로 넣는 애들 보여요? 이렇게 얘네가 따로 넣죠? 앞에 1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합시다. 1 플러스 이게 무슨 합?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공비가 얼마고? 공비가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얼마인? 1인 등비수열이네요. 등비수열.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으로 1-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2분의 1의 n승. 엄마. 오 잘못 썼어요. 1부터 썼죠 우리? 1. 여기서 색깔로 써요. 1-2분의 1의 얘 몇 개예요? 항의 개수? n개죠? n승. 이런 식으로 나오게. 자 그래서 얘 양쪽에 위아래의 2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1 플러스 2-2의 2분의 1의 n승의 꼴이 나올 거고 얘가 얼마예요? 얘가 3이죠. 1 더하기 2가 3. 자 다 부분을 보면 3-다 라고 나왔다고. 아 3 나왔네. 그럼 다는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다가 되는 거고요. 객관식이에요. 얘가 없어요. 그럼 얘 모양을 억지로 만드셔야 되는 거고 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만드시면 되겠네요. 자 2분의 1의 n승 먼저 써줄게요. 2분의 1의 n승 써주고 2를 2분의 1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2라는 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로 합쳐주니까 3-2분의 1의 n-1승의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다는 누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n-1승이 돼서 이제 문제 푸는데 객관식에서 찾아봐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쉽습니다. 뭐만 할 줄 알면요. 조합. 찢어 갈기고 하나로 합치고 계산, 계산, 계산. 그래서 계산할 때 중요했던 거는 여러분들 조합 공식은 지금 쓰지는 않았는데요. 조합의 공식 공부하셔야 돼요. 순열의 공식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팩 n-r팩분의 m팩 조합 공식 순열은 n-r팩분의 m팩 조합 공식 순열 공식 같은 거 이런 간하다 빈칸 체육에서 많이 쓰니까요.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이 문제는 쉬웠던 이유는 등호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위아래 바로 앞에 누가 같은 건지만 확인을 하면 그냥 쫙 풀려버리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간은 2m분의 n-1이 되는 거였고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멈췄어도 상관은 없지만 객관식의 이런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객관식에 있는 모양으로 찾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 여기까지 했는데 얘 못 찾으면 너무 억울해서 잠 못 잘 거야. 다 한 건데 그리고 찢어 갈기는 거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바꿨고요. 다 같은 경우에 등식 풀어줘서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